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프리브와 함께 두 번째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촬영 현장 브이로그 겸 프리브 신상 록북으로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해서 이벤트웨어도 정말 많고 또 영상에서는 닮지 못한 예쁜 속옷들도 더 많으니까 프리브 검색 또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적어 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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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